K-RX 300 지수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15거래일 만에 10.2%가 올랐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 기업 이익 개선,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르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수익률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26개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0.3%에 달합니다. 높은 수익률이 나오자 연초 이후 3,800억 원이 차익실현 자금으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첫 신호탄인 K-RX 300 지수가 내달 5일 발표됩니다. 이 지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30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되고 65개에서 70개 코스닥 종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군별로 시총이 높고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을 우선 선정합니다.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있지 않은 대여섯 개 종목들도 새롭게 유입될 예정입니다. K-RX 300 지수를 출시하는 이유는 코스피 200을 대체할 벤치마크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코스피에 쏠렸던 기관 자금이 코스닥에도 대규모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대용주도 들어가고 IT, BT, CT 등 중소형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도 재무적으로 우량하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거래대금 공이 50%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장을 대표하는 지수로는 성격으로 형격히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ETF나 ETN과 같은 연계상품 개발도 잘 안되고 있고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K-RX 300 관련 상장지수 펀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3월 말 안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높은 만큼 ETF 시장 규모도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코스닥 150이나 기타 코스닥 관련 ETF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 시총 비중이나 거래량에서 투자하기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K-RX 300 지수의 경우는 지수의 구성 목적 자체가 실질적으로 펀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편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운용사, ETF나 인덱스 운용이나 또는 액티브 운용을 하게 해도 굉장히 좋은 벤치마크 시장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물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보다 액티브에 관심이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패시브 자금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선물지수 상장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나타났었던 시장 구도를 보면 결국은 벤치마크 최상단에 있는 소수, 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간 주가라든지 실적 펀드 멘탈 측면에서 충분히 어떤 주가의 관심 몰이가 반영되지 않았었던 IT, 중소형 밸류체인이라든지 매크로 역관 감안했을 때 미디어, 엔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의 조금 더 확산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수 출범 후 기관 수급이 밀려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거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큰손 연기금이 KRX-300을 벤치마크로 활용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람입니다.